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습니다. 해외를 여행할 기회가 많아지며 우리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인종의 경계는 허물어져갔고 차별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인종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듯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흑인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머나먼 타국이었던 한국에서 인종차별이라는 사고방식에 노출되었다고 하는데요. 괴로웠던 순간 그녀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도 많기 때문에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또한 여행도 좋아하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취재도 물론 해야겠지만 재충전도 할 유량으로 보름 정도를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스태프 여성이 신경을 많이 세지서 도심에 조금 비싼 호텔을 예약해 주었습니다. 한국행은 처음이었지만 옛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가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일 때문에 가기는 하지만 가족들과 친구들이 가끔은 사치를 부려도 좋다면서 한국에서의 여행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의 배려 덕분에 처음 가는 한국을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흑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는 아직까지 흑인에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백인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한국은 다양한 민족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흑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스태프들이 이야기해 주었지만 저는 미국에서도 힘든 경험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스태프가 주선해 준 서울의 호텔은 외국인인 저라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호텔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넓고 깨끗한 로비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호텔 직원은 정중하게 다가와 우리의 캐리어를 맡아줍니다. 마침 한국은 연휴 기간이었는데 제법 혼잡했습니다. 우리는 체크인을 마치고 잠시 동안 오늘의 일정을 검토하기 위해 노비의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흑인인 저에 대해 차별적인 시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스태프가 가이드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기분 나쁜 대화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텔도 별거 아니군. 통로를 사이에 둔 옆 테이블에서 영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은 수트를 입고 있던 두 명의 백인 남자였습니다. 누군가를 비웃는 듯한 뉘앙스의 대화였는데 그들은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류 호텔이라고 들었는데 흑인이 드나드는군. 백인 미국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흑인들을 내쫓지 않다니 한국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네? 직원에게 이야기하면 지배인에게 전달되려나? 그들은 제가 영어를 알아듣는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분했지만 저는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것은 저와 함께 있던 여성은 백인이었지만 그녀에게도 모멸의 눈초리가 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종과 함께 있을 수 있냐고 말하는 듯한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 직원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쪽을 바라보며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리에서 찢겨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그와의 대화가 끝나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역시 한국에서도 차별을 당하는 것인가? 한국인도 나 같은 흑인을 사실은 잘 생각하지 않는 걸지도 몰라. 도망치는 건 분했지만 옆에 동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장소를 바꾸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 테이블 앞으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직원을 통해 고객님의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몹시 불쾌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호텔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갑자기 다가와 유창하고 정주만 영어로 사과하는 이 40대 남성은 이 호텔의 지배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히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뭐야? 불편한 쪽은 오히려 우리들이라고. 백인 남성들은 지배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배인의 옆에는 백인 남성의 컴플레인을 접수했던 여성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여성 직원이 지배인을 호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종에 따라 고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존엄성은 꼭 중요시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 손님들이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어떻게 불쾌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배인의 말투는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분노에 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인 남성들도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이 손님들에게는 예정대로 숙박을 제공하겠지만 당신들 같은 사람에게는 숙박을 제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손님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취소 수수료는 받지 않을 테니 숙박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서운 시선으로 지배인을 째려본 백인 남성들은 막말을 하는 일도 없이 자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 프런트로 향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소는 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새삼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진짜로 취소를 하게 된다면 새로 호텔을 구하는 일도 버거울 테고 다시는 이 호텔에서 숙박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업자득이기는 했지만 철양해 보였습니다. 그들을 보내고 지배인과 여성 직원은 다시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해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약하신 방은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부디 편안한 일정 되시길 기원합니다. 백인 남성들을 대할 때와는 너무도 다른 따뜻한 태도에 저는 오히려 당황해버렸습니다. 저희를 왜 이렇게 감싸주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지배인 옆에 여성 직원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손님을 내쫓으라는 말을 했을 때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종끼리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배인님께 이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지배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손님이든 안심하고 편안히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종의 고객이라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 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은 지배인의 신분이 아니더라도 저 개인 스스로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제발 한국인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 여행 중에서 한국인을 만나더라도 지금 같은 불쾌한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는 어쩌면 한국인도 흑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차별을 받으며 가장 참기 힘들었던 점은 주위에서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차별에 동조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텔에서의 일로 인해 저는 한국인의 신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덕분에 남은 일정 동안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글쓴이는 운이 나쁘게도 한국에서의 첫날에 인종차별을 당하고 말하는데요. 다행히도 한국인이었던 직원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일을 당했구나.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인종 때문에 차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슬퍼. 그래도 정의로운 한국인들이 옆에 있었다니 다행이야. 한국인들은 친절하면서도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전혀 주저하지 않아. 그래서 한국은 여행하기에 매우 안전한 나라지. 늦은 새벽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을 거야. 한국은 능력을 중요시하는 나라야. 인종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거지. 한국은 30년 전에도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뽑으라면 마이클 잭슨. 스포츠 선수를 뽑으라면 마이클 조던을 뽑아왔기 때문에 흑인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적을 수밖에 없어. 오히려 흑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흑인들의 능력에 존경을 나타내기도 했었어.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한국인들은 남들과의 다툼을 싫어하는 DNA를 갖고 태어나는 민족이거든. 실제로 한국은 역사적으로 침략은 거의 없고 방어만 하는 나라였어. 글쓴이가 힘내길 바래.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인종차별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 거야. 과거의 한국인들도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다른 아시아인들처럼 차별문화를 겪는 경우가 꽤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차별문화를 스스로 방지하는 걸 수도 있어. 결국 한국은 각종 영화와 드라마 등으로 전 세계의 많은 팬들을 고유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느 나라에 가도 환영받는 상황이 되었어. 전 세계에는 아직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뿌리 깊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차별이 많이 사라지고 일부의 일탈 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해외에서는 흑인들을 향해 발생하는 폭력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끔은 한국인들도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되곤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공유도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